나는 지금 막 방콕에 도착했어요. 여행 왔다고 아시겠어요? 여행. 나그네여 단일행. 쓸 줄은 몰라요. 아시겠냐고요. 부리 같아? 근데 이쁘지? 느낌있지? 어때? 약간 새 조류가 된 느낌. 그치? 이거 얼마 안 돼? 생이 엄청 길다 그쵸? 이런 거 좋아. 이렇게 부리로 찌를 수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이면. 어때? 이렇게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고 하잖아. 모자락이.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왜 잘못 만든 거 같아?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게 패션이야.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이거 한번 써볼래? 잉룡이야 잉룡. 좋아. 이거 사겠어. 미친놈인 줄 알 것 같은데? 왜? 왜? 어쩐지? 어쩌면 말고. 이거 무슨 샤먼킹에 나온 프립서 닮았는데. 샤먼킹이 뭐야? 하하하하하하 근데 이런 거 태국에서 사지 어디서 사. 이게 좀 잘 해놨는데. 되게 재밌는 게 많네 여기. 엄청 화려하고 예쁜 거 많다니까. 여기는 50% 세이빙 하고 땡처리 하고 앉아있네? 얘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대박 한 번. 거짓? 봐봐. 또 패치워크야. 이 사람들이 패치워크 무지개 좋아해. 다 패치워크네. 뭔가 예쁜 게 나올 거 같으면서도 안 나오네? 막 확 땡기는 게 없어? 아리까리 하다. 넌 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냐? 사이즈가 다 안 맞아? 오 얘 컬러 너무 예뻐. 이거 모자인가요? 오 얘 바지 너무 예쁘다. 사이즈 왜 이렇게 크니? 컬러가 너무 예쁘다. 이런 컬러 진짜 너무 좋거든. 저 불난 줄 알겠다. 이 신발이하고도 어울리지? 응. 얜 얼마야? 2150바트에 땡처리하고 앉아있네. 얘도 너무 예뻐. 자카드가 이렇게 있어. 자카드가 비싼 거야 자카드. 야 이거 바지 어때? 사이즈가 어디 입고 다녔까? 야 이거 사지 마. 왜? 사이즈가 너무 별로야? 사이즈는 문제 아닌 거 같은데? 나 이렇게 와이드한 거 좋아해. 와이드 할수록 좋아해. 그럼 와이드가 아니야. 그럼 와이드 아니야 뭐야? 이거 완전 천 아니야? 이거 너무 안 예쁘잖아. 이거 완전 원단이야. Excuse me. I sold out. Oh my gosh. 이 친구 너무 예쁜데. 솔드아웃이래. 다들 예쁜 거 날아가지고. 택수 사람들도 예쁜 거 날아가지고 다 사갔어. 야 너희들이 하나도 안 예쁘다고 이런 거 솔드아웃이래. 나 솔드아웃. 감각 없는 것들아. 야 예쁜 티 좀 찾아와봐 했더라. 예쁜 게 없어. 진짜? 나 이렇게 두 개 산다. 열 올라와. 아 벌드 다이뷰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디스 다 루 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 진짜 힘들어. 이게 1인 미디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손이 달려. 아시겠어요? 버블티나 쳐. 그래? 좋아. 너무 좋아. 사버렸어. 역시 쇼핑은 즐거워. 그쵸? 왜? 나 좀 들어준 사람 있는 줄 알았어. 야. 아 땡큐. 벚꽃탑. 바이바이. 버블 버블 버블티. 버블 버블티티. Very good. 아무튼 나한테 이상한 옷 입는다. 그런 사람들. 목걸이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 니들 시야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태국 브랜드입니다. 그레이하운드. 이게 풍부 되게 많아요. 이런 백도 너무 예쁘다. 그치? 딱 네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그치? 이거 플리츠 귀엽다. 이런 거 이쁜데? 50,000원 이쁘다. 이런 거. 이 가방이 되게 이쁘다. 이런 가방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쵸? 이거 얼마냐? 12만원. 가격보다 크지 않아? 괜찮아. 얘가 되게 이쁘다. 그치? 3450바트에 땡처리가 앉아있네. 14만원. 이쁘다. 야 귀여워. 진짜 뻥 아닌가. 신발 귀엽다. 이것도 귀엽다. 그레이하운드 세컨드 브랜드. 스마일리하운드.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 네. 굉장히 이런 귀여운 아이틴 느낌이네. 이런 거 귀엽다 되게. 하이틴한 느낌. 강아지 옷도 있네요. 귀여워. 옷들이 다 엄청 화려해. 보이죠? 완전 패턴도 다양하고. 아 너무 귀엽다. 바지예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와우. 사디캅. 베르사치의 느낌이 이런. 아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엄청 화려한.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것도.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엄마 여기 봐봐. 인. 어. 너무 귀여워. 상. 어. 얘도 너무 이쁘다. 이런 거 너무 이쁜데?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 브랜드. 데이 데님. 라지컬. 포켓 너무 귀엽다. 데님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음. 얘네 너무 귀엽다. 이런 거. 패치워크 스타일의. 짠. 귀엽죠? 하우스 오브 피비라는 브랜드 있거든? 거기서 찾아보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태국도 브랜드예요. 저번에 왔을 때. 여기서 옷을 몇 개 샀거든요. 정장이랑. 표범 그 자수 와펜이 달린. 수트를 위아래로 샀었거든요. 치타 한 마리? 멀리서다세요. 지금 치타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있어요. 하우스 오브 피비라고. 이거 태국 브랜드예요. 브랜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동물 모티브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옷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반바지 되게 이쁜 것 같다. 이거. 엄청 화려하고 시원해 보이고. 어. 40% 세일해. 오. 윌리엄 모리스 느낌의. 얘도 너무. 어머. 좀 동양적인 느낌의. 자수인데. 와 이거 때깔 봐. 자수 때깔. 장난 아니네. 이런 거 수트 봐봐. 여기가 수트가 잘 나와. 위아래로. 여기 60% 세일해. 이런 거 너무 예뻐. 뒤에 봐봐. 헉. 너무 예뻐. 어떡해. 근데 호령이가 말을 물었어. 나빴어 아주. 컬러 가지고 쨍한 게 너무 예쁘네.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좀 잔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양육강식의 세계란. 아시겠어요? 돌 나왔어? 똥 쌌 봤어. 똥 쌌어? 똥 쌌어? 바지 너무 귀여워. 티몽? 삼천바트에 땡처리 하고 있어? 어 얘도 너무 예쁘다. 이거 백도 예쁘다 되게. 별로야? 별로 안 예뻐? 커서 좋아 백이. 야. 야 저기 세영복 예쁜 거 많다. 봐봐.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세영복 하자? 어. 세영복 하자. 얜 닭이네. 야 여기 예쁜 거 많네. 어 야 여기 진짜 귀엽다. 이렇게 예쁘다. 티즈 같아. 티즈. 500만 원? 18만 원. 어. 안 사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비싸? 이것저것 참 많아. 에이랜드도. 에이랜드도 있어. 어서오세요. 에이랜드입니다. 뭐야 맛있겠다. 나올래? 에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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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ge. 에이랜드. 에이랜드.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오오. 오오오. 오로라. 오로라. 에이랜드. 네? 오로라의 person? 영이.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오로라 느낌. 아시겠어요? 알아서 시켜. 알아서 시켜. 난 다 잘 먹으니까. 아시겠어요? 맵기한 것만 사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태국 음식이 너무 잘 맞아. 왜냐면 그냥 잘 맞아. 아시겠어요? 커피 맛이야. 커피 맛이야. 커피 맛이야.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니 올리언즈 스타일로. 아이스 커피. 예. 굿. 처음에는 엄청 또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맘 따갑고 진국인 친구죠.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밌고. 저 재밌는 사람이 좋아. 재밌고 착한 사람 좋아. 되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입금은 다음 주 해드릴게요. 여기서 친구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경유를 많이 해. 끈을 좋아해. 끈을 좋아해. 끈을 좋아해. 나 무슨 미숫갈을 먹는 거야. 너 죽으면 되네. 금방.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달아 예. 이게 뭘까? 코에 있는 실리콘같이 생겼어. 아시겠나. 뷰티 팬티라고요. 아시겠냐고요. 바이 리언나. 보이시죠? 어때? 어때? 블링 블링 너를 내게 가져다주. 아카? 이겼어. 맞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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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겼어. 그리고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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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가.